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아직 안 돼 더위야! 다운 거야 내 폐쇄사야 아니 왜 해? 다운 거야 응? 됐다! 됐어? 하나, 둘, 셋 보통 메이크업 아닌 건 알아주셔야 돼요 다운 거야 입술을 왜 그렇게 크게 그려? 아니 입술이 커야 눈에 확 들어가서 나 입이 큰 입이야 할머니 입술이 커야 뭔데? 맘만? 오케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몸 담으셨던 선생님이 새내기 친구가 너 한 번 해봐라 선배님이 어강입니다 네 마음껏 해봐라 네가 요즘에 잘 나간다네 선배님이 닦아 놓으신 길을 그냥 걷는 것 뿐이죠 제가 뭐라고요 걸리는 것도 대박이더라 아무래도 선배님 보고 배웠죠 선배님 비디오 보고 배웠어요 카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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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 카스테이크 비디오 카스테이크 비디오 카스테이크 어머니 인어 봉주 같아요 얼굴 진짜 작아시다 여러분 너무 이쁘신데요 여러분 우리 가서 번역 빼자고 이 프로그램은 주한미국 대사관하고 함께합니다 미국의 다양성과 수용성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팬들아 내 머리 안성됐어 네가 보기 어떠냐 미친할머니 같으냐 정상할머니 같으냐 어머 저 타로 가게 사장님 같으세요 네 생렬어를 말해봐라 너 할머니 있냐 다음사람 나오리라 다음사람 나오리라 안큰 드라잉 막내펄 어머 너무 예쁜거 아니야 오늘 그 뭐지 점성술 이렇게 막 일생에 한 번 다 클럽 가기 전에 너로리다 딱 일생에 한 번이 다 게이클럽이면 없어 게이클럽이 가장하잖아 저희 선생님 되게 용하시죠 네 기다리만 찾아가면 되니까 기다려가 맨초로 왔다 와서 화가 나서 그런 일 오늘 다 한 번 즐겨보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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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밤 만나면 이걸로 없어져서 남자만나러 간다고 유명하고 있어 아이고 바람맞으러 왔었어 아침에 다섯 개 나갔어요 그저 저거 안 들어왔어 진짜 저거 한 번 혼내놔야 돼 어? 저거 맞아도 남자끼도 맞아야지 아이고 And make the feeling gone You see, I got your number But still I ain't used to phone, no I'll let it breathe for a minute, baby Next thing I know you call Damn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never know when it's coming But you sure know it when it doesn't, yeah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might get what your ass want So you better be sure what you want Oh, yeah Oh, yeah Oh, yeah 오늘 대박이야, 클럽 가고 나 머리카락은 클럽 처음 가고 가고야 야, 오늘 내가 무대에서 발을 얼마나 비벼야 됐는가 양말 좀 봐라, 내 양말 불쌍하다 오늘 한반도 안 재밌게 놀다 처음 가 봤나, 클럽이 어쩌고 생겼나 그랬더니 캘럽이 왜 어떤 클럽이 하냐 게이 클럽까지 나왔어 난 남자들 뭔 줄 알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도 오고 여자들도 오고 막 뒤격박자 다 오더라고 갈등이 오니 엄청 부담을 주더라고 막 옷을 벗네 할머니 놀랄까 하면서 어쩌고 누구 옷 벗은 사람 안 봤냐? 너 옷 벗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차라리 옷 벗었으면 좋겠으면 옷 벗어 한 번도 안 벗어 어떤 게 재밌었던 것 같아? 아니, 사람들이 첫째는 아무 신경 안 써 춤을 추던데 말도 아무 신경 안 써 옷을 벗고를 치든 입고를 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할머니 왔다고 유상이 안 보고 너무 좋아라 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자신감이 딱 생겼어요 오늘 아이템 누구들 때문에 뒤집어졌다 바이바이 나는 클럽 클럽 어땠는데 그게 클럽이었구만 또 어제는 비디콩을 갔었어요 야,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다 모였다 엄청난 해 제가 하루 종일 저녁을 보냈어요 그래서... 당연히... 당연히... 근데... 만약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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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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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을 하지도 못했어요 기획을 안 주네 유튜브 사람들 마켓도다 세상에... 우리 스캔 다 어디로 갔어? 그리고 내가 그 형사장 가갖고 몇 군데 내가 다 시집고 돌아다녔어 우리 드라이더 다 이거 피고 한번 받고 내 드라이더 저희 임마들 신기하게... 지내가면서 막 칭찬을 해주더라고 칭찬을 했는데 누가 성질낸 사람 봤어? 나도 한국 가서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참 옷이 이쁘네요 모자가 이쁘네 아름다우세요 와, 여기서 사탕도 없고 과자도 없고 진짜 인심 좋네 어떻게든 나는 꼭 떠나고 돌게 늘어놨대 카메라들이야 카메라 웬일이야? 또 물을 쳐서 사는가봐 또? 내 눈에 카메라야 지방 대박 초단이네 제거야 제거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저거 언제 만져나 보고 복이나 하겠냐? 사람이 들어가서 찍는 줄 알았지? 와, 대박이다 대박 초단이다 세상에... 세상은 얼마나 이걸 널른 거야? 내가 모르고 못 보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을 거냐? 너희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찾고 다니고 마음껏 해치고 다녀라 진짜 진짜 재밌었어 남aly ψ약 에드월더더 그 양반이 엄청 유명한 스프님인데 요리 보통 진짜 잘하더라. 너무 대우 잘해갖고 한국 같으면 보리살같이 죽은 거 있잖아. 우리 옛날에 그런 맛인데 그 셰프님이 너무 고맙게 그 바쁘신데도 계속 나와가지고 그 설명 다 해주고 이거는 무엇이라고 보시라고 다 해주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. 김치 진짜 맛있어요. 김치. 네 진짜 맛있어요. 김치. 김치. 김치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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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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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르쳐서 웃겨 보세요. 너무 띵커프고요. 진짜 이번에 같이 간 친구들이 나이도 나보다 보니까 다 손짓발이야. 이번에 같이 뵙고는 애들이 진짜 잘해줬어. 너네들 진짜 고맙다. 미국 대사관 덕분에 많이 배우고 우리 갑니다. 먹기도 많이 먹고 구경도 진짜 실크노고.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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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.